백설민씨가 홍일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기가 너무 좋아요 아니 다음 가수분들도 남자 가수벌랑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백설민씨가 멋있게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요 최고로 멋진 가수입니다 최강아씨의 무대입니다 그럴바엔 자 큰 바수로 맞아봅니다 최강아씨 가수의 빛바로 당신이 저의 새 세월 가면 잊혀질 줄 알아서 세월 가면 잊혀질 줄 알아서 liberal 환장의 강아가 어림과 없이 따라가는 반씩 세월 한 Sis 어찌하라고 많이 없어오 그럴 수는 없잖아 손으로는 그랬어요 당신 지금 힘들다는 걸 세상까지 함께 했으면 좋잖아요 당신 지금 힘들다는 걸 세상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지금 힘들다는 걸 세상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로는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하 YEAH 그 야채 나 turb 여서 여서 당신이 힘들다 어릴 수 있도록 우리 바위에 일어나와 함께 세상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잖아 우리 바위에 일어나와 함께